이상은 시오카제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 선물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민간단체인 특전 실천자분들을 접수하세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받아 단파반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오카제 조선의 방송에서는 낙지 문제를 비롯한 북조선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낙지 비해자 낙지된 가능성이 있는 실천자의 이름을 잃고 있습니다. 시오카제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반송되어 있고 일본어 반송에서는 낙지 비해자 여러분께 가족분들한테 편지나 익선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일본의 낙지 비해자를 목격하고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한국을 통해서라도 일본으로 알려주십시오. 물론 주위에는 충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본에 우편을 보내주실 수 있으시면 도쿄중앙체육 사소함 102호 시오카제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오카제 바닷바람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일본인 낙지 비해자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낙지 비해자를 그치로 하며 제일 조선인 기극자나 그 일본인 가족들이 자유롭게 일본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사시는 2천만 여러분들이 이 세계도 별로 보지 못하는 열악한 인권상산에서 벗어나며 북조선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잘 살 수 있게 될 날까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는 시오카제 바닷바람입니다.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JSR 여기나 시오카제 바닷바람입니다. 출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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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